안녕하세요 산약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춥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독특한 그 향이 아주 진하게 나고 이렇게 가시들이 나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전체적으로 가시가 난데 서로 엇갈려서 가시들이 납니다. 더 자세히 보면 이쪽에도 가시가 나고 이쪽에도 나고 엇갈려서 이렇게 가시가 나죠. 바로 산초나무입니다.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초피나무가 있습니다. 그것은 가시들이 서로 마주보고 납니다. 이 산초나무는 이 줄기나 뿌리나 잎이나 열매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. 요즘같이 겨울철에 이 가지 몇 개 채취했습니다. 여보십시오. 가시가 엇갈려서 나죠. 굵은 가지보다는 잔가지가 더 약성이 좋습니다. 이렇게 잔가지를 채취를 해서 생선 매운탕 등처럼 비린내나 잡내 제거에 같이 푹 넣어서 고아서 드셔도 좋고 담금솔에 담아서 3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드실 때는 꿀이나 그런 기호에 맞게 함께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. 이 산초나무는 신경통이나 식욕부증 불면증 등에 좋은 효능이 있고 눈을 맑게 해주면서 폐에 좋은 약초입니다. 또한 기관지나 천식 또 이명 등의 효능이 있고 복통, 치통, 요통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바로 산초나무였습니다. 그럼 산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